리턴이네? 여기가 디그? 여기도 드디어 엔딩이 보인다 아이체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어떻게 할까요? 모든 시온이 멈추지 않습니다. 그들은 너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. 내 나쁜 Bridgette. 그들에게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발생할 것입니다. 무엇이 그 지옥을 받을 수 없을까요? 이제는 무엇을 할까요? 제 선물은 우리에게만 원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만 원하는 것입니다. 응? 응? 응 뭐야 이거 어어 으어어 어어 이게 좀 묘하게 되어버리는데 보통 보통 아 보통 1번인데 싸이온이 된다고? 음 이씨 그냥 한번 꼬아볼까? 이제야 이게 되는군 이건 딱히 뭐 그건 없고 그냥 어 난 니네 안 도와줄거야 이제 그거야 이 엔딩을 향해 가는군 이건 뭐야? 배 안에 있는건가? 어 미트 완료다 와 아 이씨 저것도 끝이 있는 괴가 됐지 어 이거 훔치는거네 어 훔칠 수 있구나 마을 주민이만이 없어진 것 같다 마을 주민이만이 없어진 것 같다? 이씨 지금 한참 구워라 이거 이게 뭐야 이씨 케이지 키 케이지 키? 케이지에 대한 퀘스트는 아니 뭐 그건 없었지 책만 찾 아 인벤 풀이야 이씨 하 하 두 칸을 비워야 되지? 이씨 이씨 엔딩이니까 먹을 수 있는거 다 먹고 이거 하나 어디 있는거야 어? 무슨 제목인지 까진 안나왔네? 이게 밑에 있는 것 까지 나와가지고 그지 다 그지겠지? 제일 부자네? 아 젤 아 아이씨 아이씨 얘가 제일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비싼 거 훔칠 수가 없네 근데 이만한 사람 다 죽여도 상관없을 거 같긴 한데 아이 뭐 이 케이지 열쇠가 그게 아닌가? 어차피 이건 지금 안에 뭐가 없어갖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은 거 같다 아이고 그러면 그러면 집 디그 집에 갔다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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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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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 해나면 안하구나 너는 끝이 어디냐 도대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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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다시 또 웨이팅 이게 책이 은근히 오래 걸리는구나 이거 경험치 은근 많이죠 이거 어 신발 아닌가 아 아 메인 쾌고 아 아 아 아 아이 그래서 또 풀 됐네 이거 아 아 장식용 내가 뺀게 뭐였지 아 와 뭐야 뭐가 이렇게 77이나 지금 되지 물약 다섯 개 뺐나 참 씨 아 이거 두 개 더 있구나 별로 아 아 물약 먹으면 좋은건 맞는데 이 에센스도 이거 무게 차지할려나 아 에센스도 이거 무게 차지할려나 아 에센스는 아니네 76이라고 무슨 헬로우 뭐야 어 물욕을 물욕을 아 그 몇개 빼서 안되는구나 물욕이 물욕이 75? 아 뭐야 와 스틸 목걸이라고 아 나 이 작업 안하고 있었구나 원래 스킬 이거 적용하려면 뺏다 껴야 되는데 와 5% 솔직히 지금 이거 1 플러스 어빌리티가 그렇게 필요 없어갖고 차라리 스틸을 바꿀까 목걸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이건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물약 진짜 필요 없겠네 이제 뭐가 확 늘었는데 이건 뭐지 책 와 진짜 어 왜 책 안사나 책이 얼마나 무겁다고 물론 책 잔뜩 있으면 무언건 뭐 없지만 이것도 무게 차지하려나 이런 것들 70% 아 10개를 더 없애야 되는지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꼭 먹고 싸워야 되겠다 잊어버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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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상하게 무게가 잔뜩이네 이거 책 싹 빼면은 책 싹 빼면은 60대 지금 69자나 너는 언제쯤 되는 거냐 이미 엔딩인데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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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엔딩을 봐야 이게 되는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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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는 아마 돌지 지금 막 어 이제 됐다 여기 끝이 보이고 있어 69 직행인데 걸어갈까 아 에이 페어링 다 실패 아 Gambia 조금 제가 김 자 공속이.. 패링이 까다로워 이 길이.. 아 점프구나 어디가 어디가 아무것도 안 줬는데? 어.. 아 비스트 저게 완료되면서 저기 생긴건가? 음.. 디그 디그가 어디야 아 저건가? 아 그러면 아이.. 그냥 모비.. 아이치 집에 갔다가 아 고기가 없구나 근데 그 업은 못하겠네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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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게 끝났지? 아 아 아 아 어 끝 이것도 끝 아 근데 느낌표가 왜 있지? 귀새끼 레벨업도 해버렸네? 너 근데 뭐가 남은거냐? 왜 느낌표가 떠있지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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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느낌표가 떠있는거 완료인데 인제? 아 콜렉트네 에이 그 놈의 고기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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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어드밴스까지 찍은 상탠데 그냥 디텍트 찍고 반지를 뺄까 봐 이거 인제 슬스도 3단계 랍 퀵킹은 뭐 그렇지? 인제는 디스플링밖에 없는데 올릴게 흥 응 반지 뺄까 됐어 흠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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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왔나? 아니네? 공격력 없 어 어서와라 딕텍트 찍고 이거 찍는 중이었지? 됐어 나 왜 이거 데스티니가 이걸로 되어있었니? 저거 지금 고기가 없어도 안 되는 거였지? 지금 저기 아 진짜 여기 퀘스트는 아직 10시 안됐지? 네가 엔딩 볼 수 있으려나? 20분 동안? 그럼 다이렉트로 갈까? 뭐 20분이면 아 또 저거 완료됐어 아이씨 트랜슬레이션도 완료됐네 너 암 암 아이 아이 제게 근데 얘는 왜 암살? 야 아니 아이 아이씨 그래라 아이 야 물은 척 좀 해봐 암살 좀 해보게 너 필드보스도 암살 좀 해봐 왜 암살이 될지 안 되는 게 높은데? 아아 저거 움직이면 활발해갖고 저거 아이고 고마웠습니다 그쪽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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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게 잡는 것다 속도가 많이 강해진 건데 어.. 은근히 먼데? 직통으로 갈까? 직통으로 갈까? 길이.. 얘들 한방에 죽는다 이제 2500 아 엉뚱한 길로 와버렸잖아 이거 거의 1000 데미지가 높아졌어 크리티컬 아.. 2500 또 있네? 아.. 아.. 움직임이 너무 적어 뺑뺑 도는 루트인가? 아.. 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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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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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공격 들어간다 그냥 평타가 최고야? 이씨 프리가 왜.. 안뜨는데 마이너라니? 마이너라니? 아이고? 뭐야 이거? 암살이 안됐구나. 근데 한방에 잡았어. 보거트는 보거트지. 마이너라니? 마이너라니? 아 일부러 걸어왔어. 으응. 요렇게 대화가 되는구나. 1번이 맞긴 했네. 2번 선택해서 그냥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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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싸이온은 아까도 안됐거든 사실. 여기도 근데 한번더 물어보네. 한번더 얘기할 수 있네. 끝까지 그냥 저기로 가지 뭐. 그 블레싱 내꺼야. 너 양손인가 보다야? 그 으응. 그냥 그어 보니까? 한번더 있잖아 이. 어 왜 해주고 얘 하이터구만 당연히 이번이지 이제 끝났어요 칼라우즈 엔드 이미 죽었지 어 얘 이게 누구씨 ㅋㅋㅋㅋㅋㅋ 이게 누구지?